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참소리 색스폰 오케스트라 단어는요. 순수 아마추어, 취미 연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원들의 뜻을 함께하여 구성된 단체가 되겠고요. 자, 안동블루 색스폰 오케스트라로 시작하여 2017년 참소리 색스폰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40여의 연주회를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여향시설과 안동시민을 찾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색스폰의 화려한 하모니와 신나는 레퍼토리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꿈과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공연을 기획하려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소리 색스폰 오케스트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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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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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곳 경연부대에서는 참소리 색소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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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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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시작 어머나 우리 단장님 하나 더 되시겠습니까? 네, 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앵콜에 응해주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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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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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